어? 인트로를 이걸로 할까? 근데 이 생각했어 진짜 아 그니까 끝이랑.. 처음이랑 끝을 근데 뭔가 좀 상컴상컴한 분위기도 좋은데 좀 상컴하다가 어느 정도 어느 때 이런 건 좀 멋있게 하고 어 맞아요 그래야 될 거 같아 스튜디오 위 라이브 첫 번째 이야기! 하나 둘 셋 야! 메리 크리스마스!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데